안녕하십니까. 기획파트 김주원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한 시간관리 테크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 겁니다. 저는 회사에서는 기술기획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무 중에 일부가 여러분들한테 편리함을 가져다주기 위한 변화들을 앞장서서 주도하고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 제 업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MCSE, MCDBA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티파이드 시스템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에드메스트레이터 즉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툴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 컨설팅이라는 일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컨설팅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테마로 잡고자 하는 것이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제 타이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 것이 프로덕티비티 프랙티셔너, 생산성 실천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멋진 일은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이런 세미나를 진행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 세미나를 듣고 가시면 여러분은 첫 번째, 시간관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시간관리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 핵심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우는 기술 중에서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자신의 마음에 드는 기술이 있다면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오늘 배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만의 기술을 개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는 시간에 대한 격언들로 시작을 해가지고 시간관리의 가치는 무엇이고 이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리를 위해 데이빗 아일렌이라는 사람이 격을 한 Getting Things Done이라는 방법론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10가지 기술을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하여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시간에 대한 격언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격언들은 지식 검색을 해보시면 수없이 많습니다. 괴테, 베이컨, 에디슨, 뉴튼 등 유명한 초학자, 과학자들이 시간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가슴에 와당한 격언은 제프 커빈이 얘기한 시간관리라는 것은 없다 라는 좀 역설적인 격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24시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25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24시간을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습관 즉, 자기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맞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한테는 가슴에 와 닿나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간관리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간관리를 해서 얻게 되는 것은 생산성입니다. 즉, 생산성을 얻기 위한 시간관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성실하거나 두 번째, 빨리하거나 성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실하다는 얘기는 남들보다 투입 시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남들 8시간 일할 때 12시간 일하고 남들 12시간 일할 때 16시간 즉, 자문을 줄여서 일하는 겁니다. 빨리한다는 얘기는 동일한 일을 하는데 즉, 동일한 아웃풋을 내는데 남들보다 빨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식과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해 볼게요. 생산성 P, Productivity라는 것은 아웃풋 나누기 인풋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프에서는 X축을 인풋, Y축을 인풋으로 아웃풋으로 봤을 때 즉, 여기 기울기가 생산성이 되겠죠. 성실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실하다는 얘기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인풋이 많은 거죠. 인풋이 많아지면 아웃풋도 비례해서 당연히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증가하죠. 처음에는 기울기가 1이 되겠죠. 하지만 이 A구간 A구간에서는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기울기가 1 이상이 되죠. 이거는 학습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인풋을 계속 증가시켜서 증가시킨다고 해서 아웃풋이 무작정 무한정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즉, 생산성 자체가 1보다 작아지는 구간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이 구간을 B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이 B구간에서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학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즉,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거죠. 개인 뿐만이 아니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정 프로젝트에 무작정 인력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결코 결과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적정선을 투입을 해야겠죠. 즉,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거죠. 그 오버헤드는 소위 말하는 코디네이션, 커뮤니케이션 같은 문제들이겠죠. 빨리 한다는 얘기를 해볼게요. 이 주어진 식에서 생산성, P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아웃풋이 고정된 상태에서 아웃풋이 고정된 상태에서 동일한 아웃풋을 얻기 위해서 인풋을 적게 하면 됩니다. 즉, 분자가 고정돼 있는데 분모가 작아지니까 결과값은 커지게 되겠죠. 즉,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빨리 한다는 얘기죠. 동일한 아웃풋을 얘기해서 인풋을 적게 넣는다. 둘째로 똑같은 인풋을 투입하는데 똑같은 4시간 똑같이 8시간 투입하는데 아웃풋을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는 고정돼 있는데 분자가 훨씬 더 크면 생산성은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스킵하겠습니다. 조직이나 산업 레벨에서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하지만 개인 레벨에서는 앞서 얘기한 두 가지가 가능한 방법은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할 시간 관리 테크닉들입니다. 저는 구현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할 거고요. 과거에는 IT라는 것이 단순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생산성뿐만이 아니고 밸류 크리에이션을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도구들을 날카로운 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뒤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시간 관리의 가치 즉 시간 관리의 중요성과 시간 관리가 얻게 되는 이점 생산성 그리고 밸류 개인의 가치가 되겠죠. 몸값 얻게 되는 이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러면 그건 이점을 얻기 위한 실천 방안은 뭘까요?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할 일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메모해야 됩니다. 즉 할 일 목록, 투드리스트를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할 일 목록은 수시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들고 다니면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이 세미나를 듣는 분들 중에는 업무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지나가는 얘기로 업무 지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나 복도에서 지나가는 얘기로 업무 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지시를 받는 사람은 이걸 할 일 목록에 기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시하시는 분은 반드시 할 일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해야 되고 결과물 이미지는 어떻게 되고 어떤 기대에 효과가 있고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고 마감일이 언제고 그리고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쓸 수 있는 예산과 자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죠. 물론 과장에게 하는 지시하고 사원에게 하는 지시의 내용과 방법은 달라져야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업무 지시를 받는 사람들일 텐데요. 상급자가 지나가는 얘기로 지시를 한다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내용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질문을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해서 업무를 구체화하십시오. 두 번째 마감일정이 있는 일은 반드시 마감일정이 끝내야 합니다. 내 업무가 누적이 되고 딜레이가 되면 그리고 그 업무가 디펜던시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업무 피해를 줍니다. 물론 나도 업무가 쌓이면 계속 누적이 돼서 업무를 끝낼 수가 없겠죠. 세 번째 내가 할 수 없어서 또는 내가 할 일이 아니어서 하지만 오너십 즉 책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는 적절한 사람에게 위임 또는 지시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감일정을 주고 마감일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상대방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내 능력 내 생산성을 초과하는 도전적인 마감일정의 업무 또는 업무량 자체 또는 난이도 자체가 너무 높을 경우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진도를 수시로 보고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또는 마감일정이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시그널링을 계속 던져야 하죠. 조금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면 하나, 둘, 셋, 일곱 이렇게 숫자를 세 많은 분이 있어요. 하나는 문제점 정의하는 거고 둘은 분석하는 거 셋은 할 일 또는 나만의 해결 방법을 만든 다음에 네 번째 상사에게 다섯 번째 동료에게 여섯 번째 보아 직원에게 승인과 합의와 간청의 시그널링을 계속해야 돼요. 이렇게 공통의 힘을 모아야만 일곱 번째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하나, 둘, 셋, 일곱과 같이 수를 세지 마십시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상사, 동료, 부하직원과 여섯 번째 내 모든 업무에 관한 메타데이터 즉, 히스토리겠죠. 그 메타데이터와 산출물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보고 참고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커리어 관리가 되는 거예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 10분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할 일 목록에 기록하지 말고 할 일 목록에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오버헤드가 더 큰 경우가 있죠. 10분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해버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8분 내에 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연히 접한 소중한 정보 같은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아홉 번째 책상 위나 또는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지금의 할 일들로만 채워져 있어야 돼요. 지금의 할 일이 아닌 것은 보관소 또는 네트워크 폴더 파일 캐비넷 등등에 보관이 돼 있어야겠죠. 뒤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방금 얘기했네요. 10번째 이미 끝난 일은 나중에 창고를 위해서 캐비넷이나 파일 시스템, 파일 서버, 그룹웨어 같은데 보관이 돼야겠죠. 일이 다 끝나서 책상이나 바탕화면이 깨끗해야 일이 끝난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데이빗 알렌이 개발한 시간관리 방법론인 GTD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를 보면 GTD는 데이빗 알렌이 개발한 액션 매니지먼트 메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GTD의 핵심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할 일들을 외부에 전부 꺼내서 외부 장치에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할 일들을 기업하고 있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할 일 목록에 써진 외장 장치죠. 외장 장치에 써진 일들을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갈 때 꼭 하나하나의 일에만 집중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 목록에 있는 일들이 전부 처리가 되었을 때는 업무로부터 해방되는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다고 위키피디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GTD라는 것에 대해서 가슴에 잘 와닿지가 않죠. 뒤에 설명하는 제프 커빙이 GTD 기반으로 개발한 프로세스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제프 커빙이 개발한 프로세스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컬렉트 단계입니다. 모든 인풋은 인박스에 두어 보기입니다. 이 단계들 하나하나를 뒤에 상세히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어떤 단계가 있는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프로세스 단계입니다. 인박스에 두어 보기에는 아이템을 인지하는 과정이 What is 과정이 되겠죠. What is it 과정이죠. 그 다음이 이 아이템이 내가 당장 액션을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과정이죠. Is it actionable? 이런 과정이죠. 내가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할 수가 없다면 No라면 쓰레기통이 버리거나 지금 당장은 액션업을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해야 한다면 Someday Maybe로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해놓고 인큐베이트를 더 시키는 거죠. 여기 지금 Tickler File 이런 용어가 써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액션업을 하지 않지만 액션업을 하지 않지만 미래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레퍼런스로 분류를 해놓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액션업을 하지 않은 단계고요. 그 다음에 액션업을 하다면 Yes라면 이 인풋에 대해서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인풋에 대해서 해야 될 행동 다음 행동 자체가 아까 10분 룰 얘기했죠. 10분에 할 수 있다면 별도로 기록하거나 추가적인 오가나이제이션이 필요 없이 오가나이즈가 필요 없이 지금 바로 해버리는 것이 좋다고 제프 커빙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취해야 하는 액션이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또는 지시해야 하는 것이라면 위임을 하고 마감 일정이 있는 Waiting for로 분류를 해놓고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Waiting for로 이렇게 해놓고 알람을 설정을 해놓고 수시로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액션은 정의가 되었는데 액션은 정의가 되었는데 10분 내에 처리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10분 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Defoe 하는 거죠. 연기하는 거죠. 할 일 목록에 기록을 하는 거죠. 제프 커빙은 Next Action이라고 할 일 목록을 표현을 했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건데 캘린더에 기록해야 되는 항목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회의나 컨퍼런스 참석 등에 대한 인풋이 되겠죠. 그리고 Waiting for나 또는 캘린더에 있는 이런 아이템들은 분류된 아이템들은 자동화된 알람 기능이 있다면 시간 날 때마다 Waiting for나 캘린더 항목을 수시로 리뷰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그래서 리뷰해야 되는 것은 Next Action 할 일 목록만 주기적으로 계속 리뷰를 하면 되겠죠. 물론 Someday Maybe도 리뷰를 가끔씩은 해줘야겠죠. 제가 설명 안 한 부분이 있는데 Project입니다. Project는 이건 할 일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 좀 전에 리뷰 얘기했죠. 세 번째에서 이렇게 오그나지 된 목록들은 할 일 목록은 수시로 리뷰 되어줘야겠죠. 칼린더하고 Waiting for는 자동 알람을 설정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실제 할 일 목록 Next Action 또는 Someday Maybe 그리고 Project에 딸린 서브 할 일 목록들 같은 것들만 시간 날 때 리뷰해서 하나하나씩 처리를 해가면 되겠죠. 처리하는 거죠. 하나하나씩 자 이 1부터 3까지의 이 과정 자체가 내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발생을 해요. Input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1부터 3까지의 과정이 4 또는 5 리뷰하고 2 하는 다섯 번째 2 하는 이런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실제 오버헤드가 된다면 잽커빙이 만든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진짜 순식간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편리한 방법론이 될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하나씩 일정이나 음성 메모나 이메일이나 청구서나 우편물이나 등등의 모든 인풋은 처음에는 인박스에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컬렉트 단계였죠. 두 번째 인박스에 들어온 인풋은 프로세스 과정과 오그나이즈 과정을 거쳐서 일곱 목적지 중에 하나로 갑니다. 예를 들으면서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자 인박스에 스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트래시 보내는 거죠. 친구랑 낚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내 또는 내 자녀와 낚시를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액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썸데이 메이비에 넣어놓고 수시로 리뷰하면서 인큐베이션하고 가능한 기회를 찾는 거죠. 내가 관심은 있었지만 참석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친구가 참석 어떤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컨퍼런스 자료를 친구한테 전달받았어요. 나중에 참고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시장조사보고서 작성요청을 받았는데 인터넷 자료수집을 부하직원한테 7일 내에 완료하라고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웨이팅포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달에 해외 바이오와의 미팅요청을 받았어요. 그건 뭘까요? 캘린더에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보고서 작성요청에 대해서 인터넷 자료수집은 부하직원한테 위임을 했지만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을 위한 전화는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는 거죠. 전화는 직접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거. 넥스트 액션 해놓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는 앞서 얘기한 시장조사보고서 자체가 두 가지 할 일로 분류가 돼 있었죠. 하나는 부하직원한테 인터넷 서칭을 시키는 것. 또 하나는 내가 고객한테 전화를 하는 것.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진 형태가 프로젝트가 되겠죠. 한 번 프로세스 또는 오그나이즈 된 항목은 다시 임박스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분류된 걸로 끝나야 돼요. 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요. 아까 할 일 목록하고 프로젝트하고 프로젝트는 두 가지 이상의 할 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집안 대청소라는 이런 그 할 일 항목은 이걸 할 일 항목에다가 썼다고 생각을 해보죠. 할 일 목록에다가 집안 대청소라는 할 일 항목은 잘못된 할 일 항목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세분화돼서 할 일 목록으로 분류가 돼야 돼요. 수납공간 늘리는 가구 사기 먼지 털기 잡지 정리 이게 실제 액션업을 할 일들이죠. 이건 어떤 개념이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런 것도 있죠. 주말에 집 밖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기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거기에 실제 할 일 항목들의 집합 할 일 목록은 액션1 액션2 액션3 과 같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세분화시켜서 쓰는 이유는 제프 커빙이나 데이빗 알린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너무 간략하게 줄여서 부르다 보면 여러가지 단계 여러 할 일 목록이 있는 것을 투두 한 줄 집안 대청서 같이 한 줄로 압축해서 써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할 일 항목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이 집안 대청 서라는 걸 밑에도 여러가지 할 일 항목들이 있겠죠. 시간이 날 때 쭉 리뷰를 하는데 집안 대청 서라는 할 일 항목을 봤을 때 이 안에 압축되어 있는 실제 할 일들을 리뷰할 때마다 일일이 생각을 해내고 적절한 순서로 배치를 해야 되고 어떤 항목은 완료가 됐고 어떤 항목은 완료가 안 됐고 등등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 자체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 시켜놓으면 어디까지 완료가 됐고 어디부터 해야 되고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빗 알렘과 제프 커빙은 실행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할 일 목록으로 얼마나 세분화 하느냐 그거는 개인의 성향과 집중력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두 시간을 집중해서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면 두 시간 단위로 할 일 항목과 할 일 목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 대청소 하는데 두 시간 걸린다. 세 가지 액션을 하는데 두 시간 걸린다. 난 두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일할 수 있어.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나누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집안 대청소 하고 할 일 항목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 밖에 안 돼. 나는 업무 하는 환경 자체가 인터넷트가 너무 많아. 그래서 30분밖에 할 수가 없어. 또는 나는 집중력이 약해서 중간에 커피 한 잔 먹고 담배 납붙여야 돼. 그러면 30분 단위로 할 일 목록을 기록을 하셔야 돼요. 이것과 같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프로젝트의 할 일 항목들을 정의할 때 주의할 점은 할 일들 사이에 디펜던시가 있다는 거예요. 액션 1, 2, 3 사이에 디펜던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면 우표 사기와 편지 보내기에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되겠죠. 우표를 사야 편지를 보낼 수가 있겠죠.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이해하셨나요? 10분 루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앞서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한 달쯤 전에 인도에 있는 디바이스드라이브 오토제너레이션 툴을 개발하는 반야나 테크라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팅을 하자는 거죠. 우리한테 솔루션을 소개하고 싶다고 그래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와서는 인도 업체가 비자 문제 때문에 정해진 미팅 일정을 11월 10일 자로 조정하자는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OK를 했죠. 저는 풋에 대해서 10분 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이 첫 번째는 내 캘린더 일정을 옮기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캘린더에는 알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측의 원래 회의에 참석하기로 그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참석자들한테 바뀌어진 일정에 대해서 메일 공지를 보냈어요. 세 번째 회의실 예약을 옮기는 거죠. 이 세 가지 10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인풋이 온 거에 대해서 내가 할 일 목록에다가 또는 프로젝트에다가 쓰지 않고 곧장 처리해버린 거죠. 제일 간단하고 또는 사소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생각을 해야 되거나 추가적인 인큐베이션이 필요 없는 10분 내에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할 일 목록에 기록하는 것보다 바로 해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데이빗 알렘과 제프 커빙은 할 일 목록을 컨텍스트별로 분류하는 것을 권장해요. 왜냐하면 할 일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집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PC 앞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일 목록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At Home 할 일 목록 At Office 할 일 목록 At PC 할 일 목록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개 할 일 목록을 유지해서 거기에 맞게 각각 분류된 할 일 등을 기록을 하는 거죠. 물론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할 일 목록만 유지를 하고 특별한 노테이션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리뷰에 관해서 얘기해 볼게요. 할 일 목록에 대한 리뷰는 필요한 만큼 합니다. 시간이 날 때 계속하는 거죠. 할 일 목록은 항상 볼 수 있어야 되고 할 일 목록은 언제나 갱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 들고 다닌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봤을 때 나만의 업무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침에 9시 30분에 출근을 하면 아마 모닝 루틴이 있을 거예요. 그 모닝 루틴은 뭐냐면 밤사이 들어온 인풋을 체크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프로세스하고 오그나이즈하는 일들이 되겠죠. 커피 한잔 마시고 커피 한잔 마시고 10시에 최초 리뷰를 하는 거죠. 할 일 목록에 대해서 그래서 할 일 목록을 리뷰하면서 액션을 취해가면서 하나하나씩 할 일 목록을 지워가는 겁니다. 업무 중에는 또 계속적으로 전화나 이메일 같은 인풋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런 인풋들은 수시로 할 일 목록에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돼서 그간에 이제 할 일 목록에 있던 일들이 일부는 완료되고 아마 오후에 또 할 일들이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오후에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2시에 다시 리뷰하고 하나하나씩 처리해가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겠죠. 중간에 또 계속 인풋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어떤 회의를 갔다 왔다 중간에 공백이 약간 있고 또다시 리뷰를 하고 업무를 처리해가고 하나하나씩 지워가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이제 저녁이 돼서는 퇴근시간이 돼서는 이브닝 루틴을 하는 거예요. 이브닝 루틴은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되겠죠. 받은 평지형 정리하고 하루 성과 리뷰하고 전월 작성하고 내일 업무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되겠죠. 이거 전체가 보면 데일리 루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확장을 하면 일주일 루틴 한 달 루틴 일 년 루틴 또는 인생을 리뷰하는 루틴이 생기겠죠. 즉 굉장히 마이크로한 레벨에서 할 일 목록을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내 인생 목표에 접근해 가는 것이 GTD가 제시하는 방법에 굉장히 큰 메리트 또는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앞서 설명을 못한 티클러 파일을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비드 알렌은 티클러 파일로 43개의 폴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걸 티클러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왜 43개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의 폴더와 그리고 1일부터 31일까지의 31개의 폴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각각 하나하나의 폴더 안에는 컨텍스트별로 분류된 할 일 목록들이 들어있고 이 43개의 폴더는 서류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오늘이 2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2월 폴더에 되어 있는 1일 서브 폴더 에는 컨텍스트별로 분류된 할 일 목록이 되어 있겠죠. 예를 들면 At Home 할 일 목록 At Office 할 일 목록 At Task Force Team 할 일 목록 At XX 할 일 목록 등등으로 들어있겠죠. 오늘 할 일 목록을 리뷰해가면서 하나하나씩 데일리 루틴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처리해 가고 들어오는 인풋들이 오늘 할 일 목록에 쓸 수도 있고 인풋들이 이걸 빤 날짜에 할 일 목록에 쓸 수도 있겠죠. 1일부터 31일까지 또는 3월달 폴더에 넣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날짜는 여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이 끝나지 않은 할 일 목록은 내일로 넘기고 또는 오늘 끝나지 않은 항목은 그 다음 날짜로 넘기고 예를 들면 15일 16일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매달 말이 되면 2월 28일 되겠죠. 또는 29일 되겠죠. 되면 이번 달에 끝나지 않은 업무를 정리해서 3월 폴더로 넘기고 그리고 3월 1일 아침에 출근하면 다시 1일부터 31일까지 폴더를 3월달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에 2월달 또는 1월달에 넣어놨던 3월 폴더에 넣어놨던 그런 업무들을 1일부터 31일로 다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업무 계획을 세우고 할 일 목록을 정리하는 방법이 Tclr 파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하고 오버헤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뒤에서 네 번째 주제에서 소프트 투어를 이용해서 이거 어떻게 간단히 할 수 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The beauty of GTD 죄송합니다. 할 일 목록에 할 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시원함을 느끼죠. 그게 The beauty of GTD 에요. 할 일 목록이 모두 다 스트라이크 선이 커져 있는 거죠. 그럼 놀아도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걸 모두 끄집어내가지고 종이에다 할 일 목록에다가 써놨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처리해 갈 때 스트레스가 없어지겠죠. 머릿속에 뭔가 계속 할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이게 The beauty of GTD 가 되겠습니다. 제프 커빙의 GTD 프로세스 또는 데이비드 알렌의 GTD 라는 개념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번째 주제로 앞서 얘기한 시간관리의 가치와 실천 방안 그리고 GTD 구현을 해가지고 실제 구현을 해가지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10가지 실전 테크닉을 설명을 합니다. 10가지 중에서 일부는 짧지만 제 6년 동안 직장기업을 통해서 터득한 것이고 일부는 책이나 인터넷 세미나 등을 통해서 제 나름 적용하고 좀 고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GTD 할 일 목록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엔터프라이즈 컨텍스트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은 이메일하고 캘린더하고 연락처하고 할 일 목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웃룩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도구이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GTD를 완벽하게 구현을 해줍니다. 대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웃룩을 할 일 목록으로 사용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커스텀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아웃룩을 실행했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화면이 아웃룩 투데이입니다. 아웃룩 투데이는 캘린더 아웃룩에서는 일정이라고 표시하고 있죠. 할 일 목록 작업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인박스 메시지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웃룩 투데이가 앞서서 GTD를 설명하면서 정기적으로 리뷰해야 되는 항목들을 얘기했죠. 그 항목들이 아웃룩 투데이에는 모두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 목록으로 사용하는 기능은 아웃룩의 작업이라는 기능입니다. 아웃룩 투데이 또는 좌측의 메뉴를 이용해서 작업을 클릭하면 새로운 작업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GTD에서는 할 일 목록에서의 마감 일정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아웃룩은 친절하게도 마감 일정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마감 일정에 맞추어서 자동으로 알람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프로젝트의 할 일 목록들도 할 일 항목들도 작업에 넣어놓습니다. 아웃룩 작업에는 프로젝트 제목을 넣어놓고 그리고 그리고 작업 본문에 작업 본문에 할 일 목록들 브레이크다운에서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3,3,4와 같이 노테이션을 하는 거죠. 오픈된 항목 슬래시 전체 항목 수 그리고 완료된 항목은 취소선을 긋고 제목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썸데이 메이비는 어떻게 하냐면은 썸데이 메이비는 아웃룩에서는 일정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먼 일정을 넣어놓으면은 그건 계속 아웃룩 작업에 남아있기 때문에 썸데이 메이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웃룩은 팀 내에서 업무 지시와 진도 보고 또는 개발 과제의 업무 할당과 진도 보고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만 사용하는 툴이 아니라는 얘기죠. 데몰위에서 아웃룩 01이라는 계정과 아웃룩 02라는 계정을 세팅을 했습니다. 전자는 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후자는 팀 구성원입니다. 팀장의 아웃룩 작업에서 할 일을 입력하고 작업할당 데모라는 할 일을 입력을 했죠. 그리고 작업을 위말 할 일을 위말 위말 할 일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키죠. 그래서 첨부 파일도 집어넣고요. 저장온 닫기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작업할당을 할 겁니다. 아웃룩 02에 할당을 할 거고요. 작업을 할당하기 전에 앞서 얘기했던 업무 지시가 명확하게 잘 기술되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업무를 업무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이 필요하면 팀장인 아웃룩 01에게 요청하라고 얘기를 하죠. 보내기를 누르면 작업이 할당이 됩니다. 아웃룩 02의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미 작업이 할당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작업을 할당받은 팀 구성원이 작업을 수락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들이 표시가 되죠. 이 팀 구성원은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되기를 원하죠. 박아무개의 연락처를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해진 일정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로 업무 환경에서 팀장님이 팀 구성원한테 업무 지시를 할 때 이메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업무를 잘 받았다 라는 간단한 메일이라도 꼭 쓰시길 바랍니다. 아직 작업만 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도는 안 넣었고요. 그런데 마감 일정이 다 다음주 이기 때문에 다음주 이기 때문에 금주에 한번 진도 보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상태 보고서를 보냅니다. 아직 진도 업데이트 가 안 됐는데 보낼 수는 없겠죠. 진도 85% 업데이트를 하고 상태 보고서를 보냅니다. 85% 표시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팀장의 아웃룩에도 보고서를 받는 순간 85% 업데이트가 됩니다. 제목이 Task Status Report 라고 표시가 되죠. 이번에는 작업이 완료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완료율의 100% 를 넣는 방법도 있고요. 상태를 완료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장 후 닫기를 하면 완료되었음으로 표시하는 취소선이 표시가 됩니다. 역시 Outlook Today 에서도 취소선이 표시가 될 테고요. 취소선이 표시가 됐죠. Outlook 01 즉 팀장의 Outlook 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3개의 이메일이 쌓여있네요. 처음에 팀 구성원이 작업을 수락한 할 일을 수락한 이메일이 있고요. 그리고 진도 보고를 보낸 이메일이 있고요. 85% 업데이트 됐죠. 그리고 완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목은 Task Completed 10월 30일 완료됐다고 표시가 되네요. 실제 작업시간은 0시간입니다. 작업에 보시면 취소선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완료율 100%라고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Outlook을 이용해서 작업할당을 하는 데모 보셨는데요. 팀 또는 프로젝트 팀 내에서 협업을 위해서 표준 개발 환경을 셋업을 하죠. 그렇게 표준 개발 환경을 셋업 하듯이 Outlook을 이용해서 표준 업무 환경을 셋업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앞서 보여드렸던 작업할당 데모는 코아로직의 업무 환경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Outlook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25번 포트를 막았기 때문이죠. 혹시 25번 포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서비스가 있다면 물론 가능한 얘기가 되겠고요. 여러분이 25번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그리고 업무 환경을 표준화 해야 한다면 Outlook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Outlook을 이용해서 작업 할당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웹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작업 할당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SSS를 사용을 하는 거죠. SSS에 보시면 액션 아이템 추적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회의 시간에 나오는 어떤 액션 아이템 에 대한 팔로우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항목 입니다. 이런 액션 아이템이 저한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요. 마감 일정은 10월 30일 까지 라고 가정을 하죠. 액션 아이템 설명을 집어넣고 상태는 현재는 오픈 상태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내용이 SSS에 있는 4개 할당된 작업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요. 물론 저한테 이메일로 뒤도 됩니다. 그리고 SSS에서 아웃룩에 동기화하는 옵션을 선택을 하셨다면 아웃룩 작업 목록에도 자동으로 내용이 동기화가 됩니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면 얘를 눌러주면 아웃룩이 보내기 받기를 하게 되고요. 작업에 액션 아이템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0월 31일 까지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완료일 은 지금 아까 잘못 놓은 것 같아요. 완료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액션 아이템 클리어 했어요. 취소선이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완료됐다는 얘기죠. SSS 가면 아직 시작 안 함으로 상태가 되어 있는데 리프레쉬 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리프레쉬를 하고 나면 상태가 완료 업데이트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걸 좀 응용해 보면 SSS 하고 아웃룩 조합을 통해 가지고 수십 명이 참가하여 협업하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SS 에는 작업 뿐만이 아니고 일정 캘린더 그리고 연락처 같은 것들이 모두 양방향 동기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아웃룩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당하는 데모 아웃룩 공의를 하고 공의가 주거 받고 하면서 작업에 대한 할당을 하고 진도를 보고 하죠. 캘린더 에서도 마찬가지 에요. 캘린더를 이용해서 어떤 일정을 잡고 참석자를 초대하고 일정의 변경에 대해서 자동 업데이트 되고 그런 것도 아웃룩 통해서 가능 합니다. 할일목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컴퓨터를 이용하고 아웃룩 을 이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종이도 굉장히 유연하고 유지하기 좋은 할일목록 도구 입니다. 이 사람은 메모카드를 사용을 하네요. 그리고 컨텍스트별로 분류가 된 메모카드를 집게로 집어가지고 들고 다니었죠. 컨텍스트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홈핏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죠. 그리고 자신만의 노테이션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마이너스가 기본 오픈 상태고요. 언던 상태고 마이너스에다가 짝대기 하나 그으면 던 상태가 되는 거고요. 위에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데이게이티드 딴 리스트에 넘겨졌거나 또는 캔슬됐다. 이렇게 자기만의 노테이션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6개의 컨텍스트 7개의 컨텍스트로 분류를 했네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할일 목록을 유지했습니다.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모니터 밑에다가 붙여넣고요. 거기다가 할일 목록들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일이 끝날 때마다 하나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그러면 포스트잇은 들고 다닐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회사에 있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나 또는 점심시간이나 주말에 회사에서 집에 있다가 회사에서 할일이 생각난다면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했어요. 핸드폰은 항상 제 주머니 속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오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옮겨 적어놨죠. 그렇게 할일 목록을 유지했습니다. 종이도 굳이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현재는 아웃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두번째 actions 파일 폴더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실천방안 얘기할 때 완료된 일은 눈앞에서 치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더 패키업 GTD인 할일이 없을 때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PC 바탕화면에 내문서와 액션 폴더 두 개가 있습니다. 액션 폴더는 할일 목록에 있는 할일 항목들 중에서 PC로 작업해야 되는 일들 그래서 현재 내가 PC로 하고 있는 일들만 넣어놓은 폴더입니다. 그리고 문서 작업이 끝나면 내문서의 적절한 폴더로 옮깁니다. 데모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 바탕화면입니다. 액션스 폴더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들로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문서 폴더입니다. 내문서 폴더 내가 하고 있는 일 개인적인 일 참고할 것들 그리고 문서 만드는 데 참고할 재료들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들 아웃룩 백업 원노트 백업 등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만든 문서들이 보관이 되어 있고요. 이 작업이 완료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내문서 폴더에 각각 각각 폴더를 조금씩 볼까요. 퍼스널 폴더는 좀 산만합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참고자료 레퍼런스 폴더는 연구소 기획 파트 프로젝트 회사 내 그리고 참고자료인데 회사별로 분류한 것들 참고자료인데 기술별로 분류한 것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회사별로 분류한 참고자료들 보시면 제가 이게 2007년도 7월달부터 쿼러시기에 편입되면서 모은 자료들 입니다. 그리고 기술별로 분류된 자료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문서 만드는데 재료가 되는 거 파워포인트 클립아트 다이어그램 템플리트 과거에 타회사의 참고자료들 좀 있고요. 정기적으로 보관은 경비서식이나 그런 것들 되어 있고요. Outlook 백업은 연구소 설립되면서 한번 Outlook 폴더 파일 만들었고요. 2008년도 1월달도 만들었죠.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원노트 백업은 원노트 파일은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C드라이브 운영체제 D드라이브는 자료용도로만 사용을 하는데 D드라이브에 서류가방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C에 있는 줄기찾기 폴더를 서류가방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언제나 동기화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줄기찾기 폴더는 항상 백업할 때 까먹더라고요. 보시면 지금 업데이트 해야 됨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동기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갑자기 PC가 좀 동기화 동기화 했죠. 그래서 상태를 보시면 최신 내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캘린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할일 목록에 내가 관여된 PC 작업의 산출물들은 전부 내 문서의 폴더로 고소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여한 미팅 또는 컨퍼런스의 히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울룩의 일정 캘린더에 다가 미팅 제목만 넣어 놓으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회의 내용을 넣어 놓으시고요. 회록이 있다면 회록을 거기 쓰시는 것도 캘린더 본문에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첨부 파일 형태로 있다면 첨부 파일을 붙여넣기 할 수 있죠. 그리고 또는 참석자를 넣어 놓는 도구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회사에서 아울룩을 사용 아울룩을 이용해서 메일 보내기가 블록되어 있어서 참석자를 이용해서 회의 일정을 잡고 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까 보여드린 sss 공유 캘린더를 이용해서 일정 잡고 일정 공유하는 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아울룩보다는 원노트를 사용하는데요. 원노트를 사용하는 대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노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메모장이나 노트패드, 워드패드보다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날짜도 자동으로 기억이 되고요. 분류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아울룩에 있는 캘린더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석자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저는 월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2007년도 내용을 보면 2007년도는 폴더가 되어 있어서 폴더 밑에 다시 원노트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월이 있고 그리고 월에 해당하는 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10월로 가세요. 원노트는 이렇게 회의 메모뿐만이 아니고 메모나 인터넷 리서치 용도로 굉장히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리서치를 하게 되면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처가 자동 표시가 돼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저는 아웃룩에 있는 회사 캘린더를 구글 캘린더에 동기화해서 사용을 합니다. 회사 밖에서 또는 집에서 회사의 일정을 감안을 해가지고 딴 일정을 잡아야 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불행히도 제가 불행히도 회사 PC에 있는 일정에 동기화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이런 툴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구글 캘린더 싱크하는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양방향 동기화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웃룩에 있는 일정들이 전부 구글 캘린더에 동기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글 캘린더에서 넣은 일정이 아웃룩에도 자동 동기화가 되게 됩니다. 일정을 만들었고요. 아웃룩에 가시면 구글 캘린더 싱크인데요. 이게 원래 주기적으로 설정된 값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동기화가 되게 돼 있어요. 강제 동기화를 시켰습니다. 보시면 구글 캘린더에서 넣은 내용이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번째 시간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할 일 목록은 가지고 다닌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종이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회사의 PC에 있는 아웃룩과 동기화하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저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리고 가급적 회사 업무를 회사에서만 하려고 해서 하지만 회사를 하다가 집에서 할 일이 생각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i구글에서 제공하는 할 일 목록 위젯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걸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게 제가 집에서 할 일을 기록해 놓는 할 일 목록입니다. i구글이고요. 할 일 목록 위젯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꽤나 편리합니다. 언제든지 집에서 할 일이 생각나면 집에 가서 보고 여기 써 놓고 집에 가서 보고 하나하나씩 처리하면 되는 거죠. 가끔씩은 마누라가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면 제 계정으로 들어가서 써 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통장 가져오기 이런 할 일들을 써 놓기도 하죠. 우선순위도 매길 수가 있고요. 완료되면 완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테크닉 스크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인터넷을 서칭하다가 유용한 정보를 발견했을 때 주로 어떻게 하세요? 저는 스크랩을 합니다. 주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죠. 시간 관리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빨리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스크랩이 지금은 굉장히 귀찮고 별 쓸데없는 걸 왜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작 필요할 때 찾으려면 진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두 개 쌓아 놓은 자료가 1년 2년이 지나면 리서치가 필요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리서치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이메일을 검색해 보고요. 내 이메일에 없다면 부족한 정보만 인터넷으로 다시 서칭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또 새로 서칭한 정보도 이메일로 다시 스크랩이 되는 거죠. 이메일 외에는 RSS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즐겨찾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룩이 RSS의 리더가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즐겨찾기 이용하는 방법은 로컬 PC에 즐겨찾기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딜리시어스 라는 사이트를 추천을 합니다. 이 사이트는 웹기반의 즐겨찾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서류 가방 이용해서 즐겨찾기 동기화 얘기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웹기반이기 때문에 내 즐겨찾기가 언제나 웹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하면 인터넷 브라우저형 작은 애플릿이나 또는 플러그인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브라우저 상단에 도구모음이 딜리시어스 전용 도구모음이 뜨게 되고 원하는 페이지에서 딜리시어스 전용 도구모음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클릭하는 순간 내가 보고 있는 페이지가 스크랩이 됩니다. 딜리시어스 사이트에 그리고 내가 스크랩한 페이지를 딴 사용자가 얼마나 많이 스크랩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정보의 크레덴셜 확인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메일 계정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계정이고 하나는 스크랩 전용 계정이에요. 그리고 지메일은 필터나 레이블 기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스크랩된 자료를 직관적으로 분류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용량도 7기가씩이나 제공을 하죠. 보시면은 전부 제가 저한테 보낸 메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레이블이 작용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레이블명을 클릭하면 레이블로 분류된 내용만 쭉 보실 수가 있고요. 필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룩의 규칙과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조건에 맞는 메일이 들어오면 어떤 처리를 해라? 자동화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구글의 강력한 검색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찾아주죠. 컴퀘스트 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볼게요. 역시 순식간에 찾아줍니다. 자 이렇게 스크랩 기능으로 GMAIL을 사용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예 여섯 번째 테크닉 메모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온라인에서 접한 유행한 정보는 스크랩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오프라인에서 들은 정보는 어떻게 해야 되죠? 메모해야 됩니다. 역시 일을 빨리 하기 위한 습관 중에 하나죠. 메모도 그냥 음 소홀히 할 게 아니고 나중에 쌓이면 큰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방법은 아웃룩에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원노트에 하는데요. 원노트는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프로토페이지라는 사이트가 있죠. 메모 역시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고 동기화나 백업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려면 인터넷 메모 사이트가 있겠죠. 프로토페이지라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겠죠. 야후 위젯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바탕화면에 항상 떠 있고 그리고 기록된 내역은 웹에 저장되기 때문에 딴 곳에서도 사무실 PC가 아니고 딴 곳에서도 메모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고 다니기가 가장 편한 종이 그리고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원노트인데요. 제가 메모한 걸 한번 보시죠. 보조노트에다가 메모를 하고 있고요. 보면 삼성전자의 신비한 폰 프로젝트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송준석 팀장님한테 들은 얘기고요. 영업부서에서 생각하는 준호에 대한 생각들 DRA 코덱이란 게 뭐냐 이건 전용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 업무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13층 웹키 일곱 번째 테크닉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채득한 룰업성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데이터 파일은 재앙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백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운영체제와 자료 파티션은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 회의록, 프로젝트 탄출물, 즐겨찾기 등 모든 데이터 파일은 운영체제가 설치되지 않은 파티션에 보관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일들은 외장 저장장치 또는 네트워크 폴더에 주기적으로 백업돼야 됩니다. 현재 회사 보안정책상 외장장치로의 백업은 막혀있지만 사내 네트워크 폴더로의 백업은 가능하죠. 싱크토이 같은 무료 자동 동기업 툴이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찾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룩 파일도 백업을 해야 되는데 아웃룩 파일은 보통 3기가가 넘어가면 속도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저는 아까 보셨다시피 6개월마다 한 번씩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폴더 파일 이르면 공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윈도우 체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딴 운영체제로 파일을 옮기거나 또는 인터넷에 올렸을 때 공백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잘 아실테지만 리눅스 스타일의 언더바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캠얼 스타일로 네이밍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폴더의 깊이나 폭을 넓게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이렇게 분류하는데 오버헤드가 더 큽니다. 최소한으로 폴더링을 하고 구글 데스크탑이나 구글 데스크탑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데스크탑 데스크탑 서치 같은 서치 엔진을 데스크탑 서치 엔진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신만의 네이밍 컨벤션을 만드십시오. 폴더 또는 파일 네임에 대해서 저는 날짜 언더바 파일의 내용 식으로 파일 네이밍을 하고 있고요. 아까 폴더는 보셨다시피 yyyyymm 언더바 내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데스크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데스크탑 서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퀄컴이 들어간 그림이고요. 퀄컴을 클릭을 하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서칭을 했죠. 미리 보기도 보여주고 있고요. 문서만 찾을 수도 있고 전자멸일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에 보시면 서치 결과를 좀 더 필터링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이 있네요. 퀄컴이 들어간 UI1에 관련된 그림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덟 번째 사람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내 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네트워크 소사이트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야 하고 그들과 친해져야 됩니다. 생산성의 향상에 굉장히 도움을 주죠. 그런 사람을 아는 것이 가령 퀄컴의 MSM6500 단가를 알고 싶다면 내가 아는 단말 제조사에 구매 담당하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정보로 인터넷 아무리 조사해도 정말 찾기 힘든 내용이죠. 그리고 명함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명함 정리 어떻게 하십니까? 회의나 컨퍼런스에서 명함 받으면 바로 정리 하세요. 가급적 바로 정리 하십시오. 즉 이게 앞서 얘기했던 10분 롤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함 주고받는 예절은 대부분 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명함을 받아서 상대방이 있는 면전에다가 면전에서 그 사람 얼굴에다 낙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함에다가 글씨 쓰는 사람이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그 내용은 아웃룩이나 엑셀 같은 데다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아웃룩이나 엑셀 같은 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돌아가서 뒷면에 메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이렇게 썼죠. 명함을 정리할 때 만난 시간과 장소 그 사람의 첫인상 전문 분야 관심사 그리고 내 코멘트 등을 기록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도움받을 때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만났던 사람이라고 말을 꺼내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도 편리하고요. 아웃룩이 좋은 점은 주소를 넣어놓으면 지도도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아마 내 사무실에서 이 사람과 약속을 잡고 내 자동차를 탔을 때 아마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지 않을까 인터넷으로 보내서 차량에서 내 내비게이션을 받아가지고 목적지를 자동 설정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연락처를 공유를 해야 된다면 SSS를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역시 양방향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사람관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까지 인맥을 넓히는 게 좋겠죠. 링크틴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마이스페이스나 페이스북과는 조금 차별화된 프로페셔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버디의 버디까지도 소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한테 등록된 인맥이 10명이 고요. 그리고 그 10명이 다시 500명 이상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버디의 버디한테 연락을 취하고 싶으면 버디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저는 처음에 인도의 협력업체로부터 처음 이 사이트를 소개받았는데요. 등록했더니 소프트연구소장님하고 오파트장께서 이미 등록돼 있어서 자동으로 버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버디의 버디의 프로파일도 볼 수가 있어요. 검색하고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부탁하면 되겠구나 이분한테 용무가 있는데 이분한테 부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해볼게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평균 250명 정도에 가까운 인맥을 유지한다고 해요. 통계를 보니까 그리고 평균 20명 정도에 가까운 인맥을 현재 유지한다고 유지하고 산다고 해요. 제가 서두 얘기했듯이 저는 프로덕티비티 코칭을 할 거예요. 나중에 10년 후에 여러분은 모두 제 네트워크고 제 잠재 고객입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이런 세미나가 마음에 든다면 여러분은 저한테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실 것이고 만약에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각 산업계에서 20명씩의 가까운 인맥을 유지하고 계실 때 여기 15명이 계신다면 저는 300명이 넘는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지식을 아는 것 만큼이나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프로젝트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프로젝트 산출물과 산출물들 간의 히스토리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산출물은 보통 내문서나 네트워크 폴더 또는 그루비어에 보관되고 히스토리는 보통 이메일에 보관되죠. 이메일에 보관하지 않게 해서 개발 완료보고서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메타데이터하고 산출물 파일은 같이 관리되는 것이 과거를 빨리 복귀하는 데도 좋을 뿐 아니라 자신의 경력관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내 과거를 둘러봤을 때 언제 뭐뭐 했지 그때 산출물 이거였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교훈은 뭐였고 이렇게 금방 복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아웃룩의 작업이라는 게 있죠. 그 작업의 시작 날짜 완료 날짜 등등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했고요. 작업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수십 개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라는 작업이란 걸 하나 더 만들고 제목을 바꿨어요. 프로젝트가 바꾸고 거기다가 작업 제목에 프로젝트 제목을 쓰고요. 시작 날짜 완료 날짜 그리고 날짜별로 히스토리와 산출물 등을 기록을 했죠. 만약에 자신이 PM 또는 PL 또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라면 이런 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자신이 아니어도 프로젝트팀에서 적어도 적어도 한 명은 이렇게 저널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Outlook을 쓰실 필요는 없고 이런 방법의 경력 관리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프로젝트 관리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주간보고를 메타데이터 키튜스토리로 사용을 하고 보고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 컬럼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산출물들의 Relative 링크 내 있는 내 문서의 위치 같은 걸 링크로 표시를 내놓으면 내가 어떤 어떤 업무를 했고 산출물이 어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메일 정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메일 정리 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메일도 잘 보관해야 되는 중요한 자산 이죠. 데모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제 아웃룩으로 왔습니다. 임박스 보시면요. 온 메일 중에서 그냥 읽어보고 보관가치가 없으면 휴지통에 보내면 돼요. 그다음에 내 업무 소속 조직 관리적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되는 일. 즉 히스토리 관리가 중요한 일들은 이렇게 폴더링을 했죠. 레퍼런스 폴더도 있고요. 레퍼런스 폴더 레퍼런스 해야 될 건 레퍼런스 폴더에 넣고요. 그리고 좀 더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액션이 필요하지 않다. 시간 날 때 읽어봐야 된다. 그런 거는 썸데이 메이비로 범주화 시키고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맞는데 협의와 논의를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딱히 할 일 항목으로 뭔가 발굴할 수도 없다. 인큐베이션으로 범주화하고요. 미팅 요청이나 컨퍼런스 요청은 곧장 캘린더에 넣습니다. 딴 사람한테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려야 될 때는 Waiting for Delegated slash Waiting for로 분류를 하고요. 또 그게 더 숙성이 필요할 때는 인큐베이션 범주율은 두 개를 붙일 수도 있죠. 그리고 범주할 필요는 없는데 나한테 리마인드 시켜줘야 되는 거는 플래그를 닫니다. 그래서 인사팀에서 독감 예방접종 공지가 왔죠. 이런 거는 미리 알림을 해가지고 플래그를 달아놓죠. 이 플래그 단 거는 작업에도 들어가 있어요. 작업에도 보시면 다음 주에 인사팀 독감 이렇게 되어있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관리를 주제로 해서 시간관리의 중요성과 시간관리를 통해 얻게 되는 혜택 시간관리의 요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대해서 얘기해 봤고 GTD라는 방법론 또는 툴을 배워봤고 실제 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테크닉도 10가지나 배워봤죠. 좀 지루한 내용이긴 했었는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얘기 한 거는 아닐 거예요. 뭐 GTD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긴 했을 텐데 까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었죠. 즉 시간관리는 누구나 다 아는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다 아는 뻔한 방법을 습관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시간관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한 책들 알려드릴게요. 자기개발 및 관리 시간관리 자기관리 분야의 전문가이신 공병호 박사께서 GTD라는 책을 끝도 없는 일 깔끔하게 해치우기라는 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코비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도 추천을 합니다. 혹 이 두 책 중에 하나를 사서 읽으시려는 분이 있다면 이 두 책의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GTD는 업무에 우선순위를 매기지 않고 할 일을 액션 레벨로 최대한 잘게 쪼개서 하나씩 처리해가는 바텀업 방식에 접근을 한다면 스티븐 코비의 책은 또는 방식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탑다운 방식의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레퍼런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인데요. 세미나를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 다음 세미나는 프로젝트 셋업 위드 MS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은 일정계획 자원계획 SOW 예산 계약 하도급 진도 위험 의사소통 산출물 관리 등 많은 부분을 포함하는 사이언스이면서도 아트 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이언스 부분에 해당하는 일정계획 수입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연구소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PMPL들이 또는 그 이전에도 PMPL들이 일정계획 툴을 일정계획표를 예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해보는 것을 다 봤습니다. 일정계획이라는 것은 프로젝트의 시작과도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일정계획을 통해서 관리 포인트를 찾아내고 이 관리 포인트를 프로젝트 관리의 아트로 승화시켜야 하는데 정작 많은 분들이 일정계획의 기본 이론 자체를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이론이라고 한다면 프로젝트의 3요소 라든지 플렉스빌리티 매트릭스 팀의 정리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그리고 일정계획 수입 및 목적 일정계획이란 프로젝트 달려 포워드 스케줄링 백워드 스케줄링 디펜던시 마일스톤 기간 공수 일정 이게 무슨 의미냐 퍼트 cpm 프로젝트 이베리에이션 리뷰 테크닉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말하는 것들 그 다음에 플로트 슬랙 개념 자원평준화 는 뭐고 베이스 사인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론들이 일정계획 툴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가서는 적정한 툴을 선택하고 일정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미나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세미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